으 으 으 방봉 실니 아니요 안 괜찮아요 SK 하이닉스 안 괜찮아요 삼성전자도 아직 안 괜찮고요 돈 좀 잃었죠 아직은 들어갈 타이밍이 아니에요 좀 더 있어야 돼요 좀 더 이런 분위기가 좀 나와줘야 돼요 이런 게 하나 이쪽에서 오른쪽에서 좀 나와요 왜냐면 지금 자리에서 지금 이 종목을 들어가려 하는 자체가 아마추어 에요 싸다고 생각해서 지금 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더 내려올 수도 있어요 지금 자리는요 위험성이 있어요 알았죠 황몽 신용 총목 불러 봐요 갖고 있는 거 갖고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체크해 줄게 그렇게 들고 있어요 이거는 중기로 들고 가시구요 하이닉스는 중기로요 내려왔다가도 다시 조정을 보이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갈 거예요 어 갈 거니까 뭐 힘드시더라도 갖고 가시구요 대한항공 그러면 가격 좀 좀 주실래요 자 몽식님 대한항공 파세요 하이닉스는 들고 가시구요 유니드요 유니도도 정리 얘도 정리 네이버도 정리 나노 cms 네이버도 파세요 네이버 대한항공 유니도 다 정리요 나노 cms 얘도 정리요 싹 정리요 하이닉스만 빼고 싹 정리하세요 영풍정밀 영풍정밀 아주 큰일 난리 하시네 위험한 짓 하셔 영풍정밀도 정리 얘도 정리 sk 가스 얘도 정리 싹 정리해요 하이닉스 빼놓고 싹 정리 그건 내가 종목 줄게요 황몽신님 종목 줄 테니까 저기로 전화하세요 박팀장님 몽식님 종목 좀 교체해줘 어 이거부터 줘 어 sk 네트웍도 이거 네트웍스 이거 사시구요 그 다음에 에 이거 오뚜기 사세요 오뚜기 화면에 있는 오뚜기 요 이거 사시구요 삼성중고 사세요 이 세가지 사세요 오뚜기 삼성중고 sk 네트웍스 이렇게 세가지 사세요 어 다 파시고 이걸로 세계로 바꿔 타세요 아셨죠 그리고 전화번호 몽식님 전화 하셔 갖구요 전화번호 냉기세요 문자 받으시구요 어 매도 문자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익절할 때 익절 하려면 무료로 받을 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를 냉겨야 뭐 문자를 주고자시고 하지 문자 남기세요 문자 문자가 전송되게 무료로 드리는 거니까 서비스로 드리는 거니까 저기 전화번호 박팀장님한테 전화 주세요 어 여기 몽식님 가입도 잘 못하실 것 같아 전화로 해서 아르켜드려 박팀장님 전화번호 냉겨 아무것도 모르시는 양반이야 이거 큰일날 뿐이야 지금 다 잃어 다 아 다 잃는 종목 들어가셨어 지금 다 꼭대기에 들어갔어 다 꼭대기야 다 이거 어디서 이렇게 산 거야 오뚜기 sk 네트웍스 삼성중고 아주 주식을 아니 이거 추천받은 거죠 지금 대한항공인 이거 하이닉스고 다 추천받은 거지 유료 사이트에서 추천받은 거 아니에요 쓰레기 같은 새끼들이네 이거 큰일날 뻔했네 아 정말 위험한 분들 진짜 많아 맞죠 황몸신님 큰일 날 뻔했어요 돈 있는 거 그냥 다 3분의 1 될 뻔했어요 3분의 1 웃을 일이 아니에요 황몸신님 아무것도 모르고 주식하면 어떻게 해 올해 나이가 좀 있으시죠 몽식님 나이가 있으실 것 같은데 왜 이상한 이는 데 가서 싸우려고 그래요 따는 데서 싸워도 어 힘들지 지금 장이 안 좋은데 따는 사람들도 지금 힘들어요 근데 하물며 이는 사람들 다 갖고 싸우는 어떻게 해요 큰일날 지시지 여기 안에 그 몽식님 이 안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이 사람이 실력이 어떻게 되냐고 이 사람이 아참을 sufficient để 비보는 거지 이 사람이 아참을 안 좋은데 다른 사람은 좀 약해서 이 사람이 아참을 아참을 피하고있况 그리고 이 사람이 아참을 피하고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참을 피하고있습니다 이제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아참을 피하고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